집중 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등을 쭉 펴시고 턱을 당깁니다. 등을 쭉 펴시고 턱을 당깁니다. 입두고 바라봅니다. 복부, 가슴, 목, 코로 숨을 내쉬면서 그것들의 무과취함, 또 반면 그것이 명상으로 향해가는 좋은 도구임을 심장과 가슴, 뇌에 새깁니다. 천천히 숨을 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숨쉬는 1초보다 더 짧은 순간에도 들어가고 나가는 숨과 함께 내 감정, 욕구, 욕망을 잃습니다. 나가는 순간에도 내 욕구, 욕망, 감정이 향해가는 방향을 바라봅니다. 이것을 자연스럽게 노력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, 생각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경지에 다다르게 하는 것, 그게 명상이라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아요. 천천히 들어가고 나가는 숨의 흐름에 집중합니다. 자, 바로 명상입니다. 다시 하십시오.